판데믹 기간은 힘든 시기로 특히 뉴욕시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. COVID-19 백신을 접종하면 COVID-19 감염 사례를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가족과 친구를 만나는 즐거움의 순간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. COVID-19 백신은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이민 신분과 상관없이 모든 뉴욕 주민에게 무료로 제공됩니다. 다시 삶의 즐거움을 되찾읍시다. 877-829-4692번으로 전화하여 COVID-19 접종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. 877-829-4692번으로 전화하여 COVID-19 접종을 시작합니다.